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유소년기에 아버지가 사업하는 것을 지켜봤고 제 자신이 상당히 우파적 식재가 강한 그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립자존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선다.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내와 같이 살지만 평균적인 한국 남자에 비해서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자존인 겁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가 뭡니까 신시한탄인 거 잘 안 하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그냥 사귀면 되는 거지 왜 난 만나가지고 뭡니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힘든 건 그냥 너무 힘들면 하나님한테 알려면 되는 거고 그렇게 평균적인 한국 사람에 비해서는 정치적 시각도 그렇지만 개인적인처럼 삶의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자유주의적인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참 사는 게 힘들죠. 먹고 사는 일이 많이 고단해지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일을 마치고 이제 kbs 방송 추적 60분 1360회째 방송된 폐업의 시대 위기의 자영업자 한 48분 정도의 다큐멘털입니다. 그런데 아주 새로운 것은 없고 새로운 것은 없지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현장 럭보를 이제 천천히 본 거죠. 봤는데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이렇게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덕목이라는 것이 동감능력이지 않습니까 타인의 애환이나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대부분 다 동감을 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 방송인기에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남겼네요. 한 5천 명 정도 이상이 남겼는데 5천 9명이네요. 이 댓글이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기사보다도 댓글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5천 개를 다 읽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은 걸 읽어봤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과 보통 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는 그 어떤 보고서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이 자영업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많은 그런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일단 사람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불황상태니까 매출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물가 하니까 원재료값들이 이상이 됐고 특히 인건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 사업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생산성이 높고 부가가치 가득률이 높은 중견 대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그 인건비를 다 메울 수가 있는지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해 가지고 문제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한 번 찬찬히 실상을 보는 겸 해 가지고 댓글 가운데 이런 인상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현재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뭐 나무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보시죠. 괜찮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기가 힘든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조전대님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보고서나 기자들의 보도보다 더 생생각하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은 상가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온라인 쇼핑은 증가하고 소비주축인 젊은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식 문화도 없어지는 추세인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영업자를 하신 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영업의 결말은 폐업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을 어떤 분들은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길게 말씀하시는데 주옥 같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저도 코로나 때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지금까지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을 안 하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면 아마 이 글을 쓰지 못하는 어디론가 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도 800 정도 남았으면 많이 갚으셨네요. 4200만 원의 빚을 넘겨줬네요. 처음에는 금리가 1%였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5%입니다. 코로나 때 소상공인 힘내라고 저금리에 빌려준 데서 빌렸는데 결국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잃어버린 4년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30대 중반 젊은 사람이라서 죽고 싶어도 참았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빚을 지게 되면 참 힘들죠. 참 빚을 지는 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간에 빚을 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금금절약하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니까 이게 이제 폭풍이란 분은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서서히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사회의 구조, 사회 시스템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소비 형태가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먹거리도 개인 단위의 배달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관계와 사회관계도 점점 개인화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의 유동인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하는 사람이 몇 배로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0명 중에 많게 잡아 3명 정도만 밥벌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보신 겁니다. 사회구조, 개인관계의 구조, 소비구조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걸 인지하더라도 익숙한 것 이외에 어떤 것을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 폭풍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 좀 젊은 분이신데 유동인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트 시장을 다녀야 되는데 요즘은 쿠팡도 잘 되어 있고 새벽 배송으로 신선식품을 사고 옷 가게도 잘 안 다닙니다. 저도 옷 사러 나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심지어 알리나 태무 등 초저가 사이트에서 사버리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안 돌고 이자 내려가지 않음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도 이자 내느라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마트가 창사 1993년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소식도 다 이 구조가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홈쇼핑이 여러분들 급속하게 여러분들 얘기하라고 하는 것도 다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 욕망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적게 먹고 적게 움직이고 색을 사려고 하는 그런 욕구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이 줄어들면 그거는 너무나 타격을 많이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영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그 어떤 여러분들 그런 럭보 기사보다 더 생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힘듭니다. 장사가 좀 되는 곳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재료값이랑 인건비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국민연금 내주고 주유수당도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줘도 금방 그만둬버립니다. 재료값은 어찌나 자주 오르는지 전기류랑 가스비도 오릅니다. 코로나 때는 몸을 갈아서 장사하며 버텨서 빚은 없지만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건설경기가 저렇게 죽을 썼으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비싸니까 뭐 그냥 가족 단위로 그냥 불철주야이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 한 분이 저는 대출을 받아 전정건건 운영해 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다다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고 잠은 안 오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분 말씀 들으면 부채라는 것이 참 갚기가 힘들죠. 그리고 돌아서면 또 이자 여러분들하고 원금을 갚아야 될 날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자는 365일 동안 여러분 불풀어 나지 않습니까. 하루도 여러분들 그냥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빚 낸 거 다 갚을 수 있다고 빌렸는데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사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여러분 우울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세상에 참 이렇게 빡빡합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이 날로 발달되어 주문하면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 굳이 나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음식도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도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하면 그나마 관리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쇠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지만 쇠대로 하면 임대료 관리비 인금비 빼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게 공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소비 여력이 높은 10대, 20대, 30대, 40대가 2000년부터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생이 100만 명이 20살이 되던 1990년부터 해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2023년에 23만 명 그리고 이들이 20살이 되는 2044년까지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이제 2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영업자가 지금의 50%로 줄어들 시점이 아니면 자영업을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이제 펜션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외곽의 호텔업이라든지 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막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인구 구성비 변화는 쓰나미같이 여러분들 사회를 다 그냥 쓸고 지나가고 어제도 여러분들 엊그제 이야기 드렸죠. 한국경유신문에 도쿄특파원께서 올린 정영효특파원이 그냥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것이 자기가 일본의 전국 곳곳을 다녀보니까 딱 깨달은 것 하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30년 동안 못 벗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그냥 장식품이고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고령화다. 보시게 되면 인구 감소와 지나친 자영업자 증가 이건 앞으로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주 소비층인 20, 30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알려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화되게 되면 내수가 얼마만큼 타격을 받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20대 평균을 25살로 가정하면 이 세대들이 수능을 쳤던 숫자가 재수생은 고3보다 한 살이 많으니까 같은 나이 숫자로 비교해야 되니까 고3만 찍게 하면 약 35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25세가 지금 40대 평균 45세를 기준으로 하면 30% 이상이 줄었고 50대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진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10대들이 수능 수험자 30만도 무너질 지경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20만이 약간 넘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인구 구성비 변화는 그냥 말로 표현할 때 그냥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소비 패턴부터 시작해서 대학 모든 것이 그냥 무자비하게 영향을 그냥 미칠 수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한 분이 아셨습니다. 우리보다 유럽에서도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입니다. 이분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제가 1995년에 이태리에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 나름 상권이 괜찮은 거리 1층 상가는 상점 하나밖에 없고 다 가정집이길래 이태리 친구에게 여기는 장사할 만한데 건물주가 1층을 상가를 안 하고 가정집으로 쟤를 왜 주냐 이렇게 물었더만은 그 이태리 친구가 그 거리도 3, 40년 전에는 상가 거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 30년 후에는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반 이상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50%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5% 정도 살아남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창업하는 새로운 자영업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젊어서 흥청망정 쓰지 말고 퇴직 후 함부로 창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유럽 근역에서는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태리일 겁니다. 다른 나라가 가는 걸 보게 되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영업이 망하고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쿠팡 때문에 완전히 시장의 대혁명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세상에 밤 11시 반에 주문해도 바로 다음날 새벽 다시 자고 있을 때 배송 오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옥션에서 배송 2박 3일 걸리는 제품이 쿠팡에서 불과 6시간 만에 자고 일어나니 문 앞 배송 온 거 보고 완전히 저는 놀랐습니다. 온갖 물건들, 온갖 특수 식자재들, 소품까지 다 집 문 앞까지 배송되는데 쿠팡 때문에 집 바로 앞 마트, 백크집, 편의점에도 귀찮아서 안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미용실이나 세탁소 이렇게 반드시 특별히 손기술이 필요한 진입 장벽이 높은 즉 힘든 소수의 장업이 아니면 자영업이 상당히 위험할 것입니다. 부동산 쪽으로 상가, 점포 이런 거 구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라리 소형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니 맞춰서 생존해야 되죠. 옛날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비디오 가게가 전국에 무려 3만 5천 곳이 있을 정도로 번승하고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구조 자체가 바뀌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지금 27%라고 하네요.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자영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래도 뭔가 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